다른 사람들 역시 랑베르와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공포의 분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들의 탈출 시도는 성공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집요하고 교묘했다. 처음에 랑베르는 공식적인 수속을 밟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그가 말한 바에 의하면 자기는 늘 집요함이 모든 것을 이기고 만다는 생각을 했으며 또 어떤 관점에서는 그의 직업에는 꽤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관리들과 관계 인사들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그때까지 능력에 관한 한 의심할 여지가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일에 있어서는 그런 능력도 그들에게 있어 아무 쓸모가 없었다. 대부분 경우 그들은 은행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또는 아구름 과일이라든가 포도주 장사라든가 하는 일과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무엇이든지 아주 정확하고 확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소송이나 보험 문제에 관해서는 믿을 수 있는 자격증이나 뚜렷한 선의를 가졌음은 물론 해박한 지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페스티에 관해서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거의 쓸모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오기만 하면 랑베르는 그들 개개인 앞에서 자기가 도시 밖으로 나가야 할 명분을 늘어놓았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여전히 자신은 우리 시민이 아닌 타지 사람이며 따라서 자기의 경우는 특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대체로 그 신문기자를 만난 사람들은 쉽사리 이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상당히 있으며 따라서 그의 문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특수한 것은 못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에 대해 랑베르는 그런 논리가 자기 주장의 요지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반박했고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어떤 특혜 조치도 용인하지 않고 있는 현 행정상의 규정들이 흔들려 어떤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 그런 특혜 조치야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전례라는 것을 남길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랑베르가 의사 리웨이에게 제시한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이론을 펴는 사람들은 형식주의자의 범주에 속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외에도 청원자인 랑베르에게 이런 상태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라고 안심시키거나 그가 결정을 재촉하면 그의 괴로움이란 단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함으로써 그를 위로하려고 드는 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그가 찾아갔을 때 사정의 요점을 적어놓고 가라고 당부하면서 그런 경우에 대해 규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알려주는 신망있는 사람도 있었다. 경박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숙박권을 주겠다고 하고 값이 싼 하숙집의 주소를 내보이기도 했다. 조직적인 성격인 사람들은 카드에 기입하더니 그것을 분류해 놓았으며 일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두 팔을 들었다. 또 성가시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수가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랑베르에게 다른 사무실에 가보라고 얘기도 하고 달리 수속을 해보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신문기자는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온 힘을 기울여 탈진된 상태가 되었다. 그는 면세 국채 신청이나 식민지 군대의 입대를 권유하는 광고판 앞에 인조 가죽 걸상에 앉아 기다리기도 하고 혹은 사무원들이 문서 정리함이나 트르처만큼이나 건성으로밖에 대해주지 않는 사무실에 드나들다 보니 시청이니 도청이니 하는 데가 어떤 곳이라는 정확한 관념을 갖게 되었다. 랑베르가 쓰리슨 표정으로 리웨이에게 말했듯이 그가 이렇게 쏘다니는 동안 얻는 이득이라고는 다태가 진정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게 되었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는 실제로 패스트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가는지 몰랐던 것이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시 전체가 처해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 죽지만 않는다면 하루하루가 지난다는 얘기는 저마다 바로 시련의 종말로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리웨도 이 점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것은 역시 좀 지나친 일반론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언제인가 랑베르는 희망을 품었었다. 그는 도청으로부터 공란을 정확히 기입해달라는 신원조의 서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서류는 신분, 가족 상황, 과거와 현재의 수입, 그리고 이력에 관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원래의 거주지로 송활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무실에서 얻은 막연한 정보에 의하면 이 같은 추측은 더 확실해졌다. 그러나 몇 번의 치밀한 탐문 끝에 그는 서류를 보내온 기관을 찾아내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이 조사가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랑베르가 물었다. 그곳 사람들은 만약 그가 패스트로 사망하는 경우 한편으로는 가족들에게 기별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병원 비용을 시예산으로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친지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조치하기 위한 것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명백히 그런 계획은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이가 그들을 돌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위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랑베르도 결국 주목하게 되었지만 이 같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기관이 단지 그 업무를 위해 세워졌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흔히 고위 당국도 모르는 사이에 업무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사태를 대비할 자발적 조치를 취해나가는 그 방법이었다.